2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사장님 1번 사장님 2번 아버지 3번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3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4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4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치마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4번 바지입니다. 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치마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4번 바지입니다. 5번 와 SGP 5번 행동입니다. 10시plays